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게 다리털을 국과수에 보내서 그 결과를 봤더니 마약의 양성 반응이 나왔던 거에요? 그렇죠. 한마디로 박유천씨는 거짓말을 했어도 다리털은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줬구요. 마약 정밀검사를 위해서 통상 머리카락 50올 이상을 필요가 된다라고 합니다. 많이 필요하네요. 그렇죠. 털의 길이에 따라서 최대 1년이 넘는 기간까지 마약 투약 여부를 알 수가 있기 때문이죠. 이 성인 머리카락은 보통 한 달에 한 1cm 가량 자라거든요. 그 기준으로 본다면 이제 모근에서 3cm 털어진 지점을 우리 약물 성분이 검축되었다. 그러면 약 석 달 전에 투약했다라고 추정을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약 사범들은 염색을 많이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염색약의 화학 성분이 머리카락에 스며들면서 마약의 농도가 희석이 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모발이 굵을수록 검추이 쉬운데 최근에는 눈썹이나 다리털 같은 다른 부위의 채모로도 마약 투약 여부를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것. 어쨌든 국립과학수사대의 눈부신 발전이구요. 이것이 과학의 어떤 힘이 아닌가. 예컨대 머리카락에서밖에 채취를 못한다 그러면 머리카락을 다 잘라버린다던가. 다른 방법을 쓸 수 있으니까 여기에 지금 말씀하신 다리털이라든지 다른 몸에 있는 다른 털에서도 이런 것들을 다 체크해낼 수 있다. 그렇습니다. 이게 과학 발전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일반적으로 마약 검사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소변 검사인데요. 그렇습니다. 가장 간단하고 빠른 시간 안에 결과가 나오는 간이 검사 중에 하나지요. 소변은 채취하기도 쉽고 양도 충분하기 때문에 보통 하루면 검사 결과가 바로 나옵니다. 원리는 간단한데요. 바로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나는 것처럼 우리 몸은 좀 정직하기 때문이죠. 일단 우선 외부 물질은 몸 안으로 들어오면 어떤 형태로든 배출하기 마련입니다. 정맥주사를 통해서 약물을 투약하면 직접 혈액으로 흡수가 되고 입이나 코로 흡입하게 되면 주로 장이나 폐, 점막으로 혈액이 흡수됩니다. 그렇게 흡수된 마약 성분이 혈액을 타고 몸 안을 돌아다니다가 소변으로 배출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소변 검사는 열흘 이내에 복용했던 이 마약 성분만 검출되기 때문에 오래전에 마약을 했다면 검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는 것이 이제 모발 검사인 것이죠. 그렇죠. 모발 검사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언제 했는지 그 시기까지 알 수 있는 거니까. 네네네. 아하 소변 검사는 또 그런 짧은 기간 한 열흘 전까지는 체크할 수 있지만. 네네. 이렇게 알아봤습니다.